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에디터의 getHTML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 입력 중 HTML 태그를 포함한 텍스트 전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getHTML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얼럿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에디터입니다. 에디터 위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getHTML 함수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얼럿으로 표시됩니다. 줄바꿈을 포함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.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줄바꿈 HTML 태그와 텍스트 모두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